조각대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13일 밤 9시입니다 지금 영국과 미국에서는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고 미국에서도 화이자 백신이 각 지방으로 수송 직전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차가운 온도 습시 마이너스 70도 이하에서 보관되어야 하기 때문에 옮기는 로지스틱스가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백신 확보 경쟁에서 상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늦어지고 있는데 백신 확보가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수송, 보관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선진국들은 이미 필요한 백신을 전 인구의 3배, 4배, 5배까지 물량을 확보하기도 했고 특히 카나다는 전 인구의 6배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동안 뭘 했는지 확실하게 확보한 것은 영국 회사의 아스트라제네카라는 아스트라제네카 회사의 백신을 도입하기로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선 구매 계약을 했는데 문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아직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임상시험 중인데 임상시험 중간 데이터가 지금 그쪽 회사에서 상당히 희망적으로 발표한 것에 의하더라도 예방 효과가 70%밖에 안됩니다 화이자나 모데나는 95%입니다 그런데 이 70%의 데이터 마저 상당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 회사가 큰 회사는 직원이 7만명이나 되는 아주 큰 회사이긴 하지만 이번 임상시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서 불신을 사고 제일 중요한 미국 FDA, 미국 식품약품안전청의 승인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임상시험을 아직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불확실하고 조금 질이 떨어지는 백신만 확보한 상태고 제일 중요한 화이자, 모데나 모데나는 아직 시판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아직도 확보했다는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언제 우리 국민들이 백신을 다 맞게 될 것이냐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이 코로나 방역을 아주 그동안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기 때문에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고의로 백신을 확보하는 것을 늦추는 게 아니냐 그래서 2022년 대통령 선거를 겨냥해서 무슨 장난을 치는 것 아니냐 하는 일종의 음모론인데 이 음모론은 근거가 있는 음모론입니다 그건 문재인 정권이 자초한 음모론이죠 그동안 이 백신 가지고 얼마나 선동을 많이 했습니까? 대구, 신천지, 지난 8월 광화문광장 집회 그리고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마녀사냥 그와 반해서 민노총 집회에 대해서는 아주 너그럽고 이런 걸 보면서 아, 이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확진자 수를 늘렸다가 줄였다고 하는구나 하는 의심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치적 위기가 생길 때마다 코로나 환자 수가 늘어나고 하는 게 이게 과연 우연이냐 지난 총선 때 한 번 써먹더니 내년을 넘겨서 2022년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까지 무슨 보관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하게 되었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비극적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문재인 정권이 자초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날카로운 지적을 하고 나온 사람이 유승민 전 국회의원인데 페이스북에 이렇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코로나 사태에 대해 페이스북에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 면목 없는 심장이라고 했다 불과 사흘 전 터널이 끝이 보인다 K-방역은 세계의 표준이라고 했던 대통령이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모양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사과하고 해결해야 할 일은 말하지 않았다 그것은 바로 백신이다 대통령은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까지 마지막 곱이라고 했는데 백신은 아직 안 나왔다는 듯이 마치 백신을 구하려고 최선을 다 해왔다는 듯이 정말 몰라서 이러는 건가 아니면 잘못을 인정하는데 인책한 건가 백신은 이미 나와 있다 영국, 미국, 캐나다, 유럽, 연합, 호주, 일본 등 우리나라가 알만한 나라들은 이미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을 확보해서 접종에 들어간다 K-방역이 세계의 표준이라고 어서대던 우리 정부만 무능 태망과 직무유기로 백신을 못 구했을 뿐이다 기껏 구했다는 아스트라제네카는 말썽을 일으켜 언제 접종을 시작할지 모른다 대통령은 백신 문제를 직시하라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열심히 마스크 쓰고 손 씻고 경제적 고통을 임대한 죄밖에 없다 대통령은 백신 확보 실패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라 청와대와 정부대의 책임자들을 문책하라 그리고 백신 조기 확보 능력에 총력을 다하라 이렇게 적었는데 정부는 내년 2 내지 3월에 백신 1차분 도착을 시작으로 국민 85%에 해당하는 4,400만 명 접종 물량을 늦어도 내년 연말까지 확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내년 연말까지 이라고요? 다른 나라는 지금 물량을 이미 확보했는데 내년 1년을 기다린다고요? 정부 누구입니까? 이게 담당 장관은 이렇게 아주 한가한 이야기를 했네요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되 접종은 천천히 하겠다는 전략이라고 상당히 느긋하게 나오는데 문제는 물량 확보가 안 됐다는 데 있습니다 천만 명 분량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이게 나오지도 않았고 했으니까 이게 과연 언제 사용 허가를 받을지도 모르고 다른 건 이미 다른 나라에서 막 선점을 해가지고 과연 우리한테 돌아올 물량이 있느냐 하는 게 수수께끄러 지금 남아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백신 공동구매 국제기구인 코백스 포실리티와 화이자 모더나 등 다국적 회사 4곳으로부터 전체 물량을 들여오는데 길게는 1년 정도 걸린다 인구가 지금 선진국에서는 인구의 2배 내지 5배 백신을 이미 확보해 두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국민의 85% 물량 확보조차도 북투명하다 이게 조선 며칠 전 조선일보 사설의 지적이었습니다 정부 계획대로 4,400만 명 백신을 확보해 국민접종을 하더라도 집단 면역 시점은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늦어질 것이다 그야말로 그동안에 K-방역에 선전 홍보하고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해 가지고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잡아넣고 하는 데 신경을 쓰다가 정작 중요한 백신 확보에는 현재 실패했다 실패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실패했다 왜냐하면 지금 접종 계획을 전혀 국민들에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은 아마 한 달 이내에 접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일본과 비교가 될 겁니다 일본과 여기에 대한 책임을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권이 지게 될 날이 올지 모릅니다 이게 불장난을 많이 하다가는 결국 불로 집을 태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동안 잘 서먹었죠 그동안 총선에도 서먹고 또 지난 여름에 춘미애 아들 문제로 지지율이 떨어질 때 또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한테 책임을 떠넘겨서 한 번 서먹고 이번에는 윤석열 사태로 해 가지고 지지율이 떨어지는 차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늘어가니까 이쪽으로 사람 시선을 확 돌리려는 지금 정책을 쓰고 있는데 말하자면 코로나로 급주기, 국민 급주기로 위기를 도파하려고 하는데 그런 장난하다가 백신 확보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부터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일본이라든지 미국, 영국 같은 데서 접종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언제 맞느냐 하는 식으로 궁금하게 될 때 그때 과연 이 정권이 어떻게 답을 내놓을 수 있느냐 그렇다고 자체 개발은 아주 요원한 것 같고 결론적으로 지도자가 신뢰를 잃으면 보통 때는 그냥 넘어갑니다 신뢰를 잃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컨대 지휘관이 신뢰를 잃어도 지휘권이 있고 상종 상명하복의 기강이 서 있는 군대에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막상 딱 전투가 벌어졌을 때 그것도 불리한 상황에 처했을 때 평소 그 지휘관이 초대장이든 중대장이든 평소에 못된 짓을 했다고 하면 지휘가 먹히지 않습니다 옛날에 6.25 때 고지전에 참전했던 사람들의 증언을 제가 들었습니다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한 9부 8부 능성까지 올라가서 마지막에 소대장과 분대장이 일어나 돌격합니다 돌격할 때 누워서 딱 총을 겨누고 있는 부하들 중에 몇 사람이 따라주느냐에 의해서 승부가 결정된다는 것 아닙니까 한 70%만 따라주면 고지를 점령을 하는데 돌격했을 때 소대장, 분대장만 뛰어나가고 평소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부하들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총 맞혀 죽는 것 아닙니까 바로 위기입니다 아직 문재인 대통령은 운이 좋아서 그런 결정적 위기를 맞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똑같이 또 코로나 급주기로 국민들의 시선을 다른 데 돌려오는 그런 생각을 계속 하다가 백신 언제 맞아요? 라고 딱 묻게 될 때 답을 내놓을 수 있을지 잠옷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